아들 바보로 소문난 이승방 씨를 만나봅니다. 소초구의 한 안무 연습실. 우와 이게 누구야? 오랜만에 컴백을 앞둔 쿠피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호흡 척척 왕년의 춤실력 살아있네 살아있어. 안녕하세요 쿠피의 신동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진짜 오랜만이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구피의 박성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? 그런데 이 귀여운 꼬마 신사는 누구시래요? 무대를 주름잡나 했더니 후다닥 도망쳐버립니다. 반전 매력의 귀요미 승강 씨의 아들 시우예요. 아 진짜 정말 예쁘다. 잘생겼다. 흥 넘치는 4살 시우는 구피의 열혈 팬이라고 하네요. 어린 시절부터 아빠의 무대 영상을 보고 또 봤다는 시우. 어려운 안무도 척척척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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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사랑스러운 외모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까지. 우와 구피의 새 멤버로 나서도 손색이 없겠는데요.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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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. 거기만 해도 안마 미소 젊어집게 하는 게 이런 토끼 같은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. 동욱 씨 안 그래요? 시우는 이쁜데 결혼은 또 별개라 하하하하하하 시우는 이쁘고 결혼은 아직 좀 더 생각은 아직 안 하셨군요. 때가 아닌 것 같아요. 아이고 때가 된 것 같은데. 깨르륵. 봄날에 벚꽃 마냥 사랑 흩뿌리는 승강 씨 부자. 동욱 씨 이래도 정말 결혼 생각 없어요?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승강 씨. 얼른 소파에 기대 하루 종일 애쓴 관절을 달래주고 싶은데. 그러나 아직도 춤을 추고 싶은 시우. 아빠의 외모를 쏙 빼닮은 시우는 넘치는 끼까지 그대로 닮았다는데요. 아이고 그러니 누굴 탓해요. 집에서도 승강 아빠는 춤추고 또 춥니다. 백만 숨을 하다 백만 숨을 하다 백만 숨을 하다. 질치지 않는 에너자이저 시우. 아 잘한다. 마무리까지 완벽하네요. 너무 잘하네요. 스타 이승광. 집에서 영락없는 시우 매니저입니다. 이제는 제가 출근하고 그런 게 아니고 스케줄도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같이 있어주는 시가 엄청 많아졌죠.